이 떡은 내 몸이오 이 잔은 내 피라 너희들은 내 사랑을 기억하라 너희 중 나를 배신하고 너도 날 떠나겠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에 이루어지리 너희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나는 너희를 고마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니 너희가 세상에서 반란을 당하나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아라 너희가 세상에서 반란을 당하나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아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에 너희를 향해 너희를 향해 너희들이 있는 것 너희를 향해 너희를 향해 감사합니다.